장미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은 요즘 생산비용을 아끼면서도 더욱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개발된 자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서 해외 로열티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함께 자라고 있는 화훼시설. 분홍빛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이 품종은 국내에서 개발된 디그니티 장미입니다. 디그니티 장미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구개발 단계에 있었던 품종인데 지금은 상품화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건너온 샹그리아 장미를 다른 개체와 교배시키고 다음 때에서 우량 개체만을 식별해 다시 번식시켜 디그니티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이 후 꽃 모양이 더 예뻐졌고 꽃꽂이를 위해 줄기를 잘라내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장미는 해외에서 들여온 품종과 달리 로열티 부담이 없어서 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산 화훼 작물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한 송이를 심을 때마다 마치 저장료를 내듯이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개발 장미를 기를 때는 이런 부담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 품종을 재배하면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좀 수요가 있고 희망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장미 이외에도 국화와 키위 등 12개 작물의 자체 품종 개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산 화율을 11.3% 높이며 로열티 지급액을 45%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로열티 부담을 피해 국내산 작물로 쏠리면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